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 만족은 못하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 숲길로 가보겠습니다 자연은 한곳에 있지만 볼 때마다 자연의 향기가 좋네요 좌우에 풀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구성해지죠 그래도 지금은 달만한다 아파트 입주도 많이 돼서 집업 득적되기도 하죠 이런 길을 가다가 만나 꽃, 음주, 나무들은 짧게 촬영하여 숏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 직접 보실 기회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미리 만족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 생태계가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좀더 안쪽입니다 오른쪽엔 컵전자락 하천도 있습니다 나머 크래를 양성해 Avoid what makes it more fit 그렇과 같은 놀이끌로 항해 이동합니다 반대편 둘레길을 간추린 동압 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